안녕하세요 데이블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연입니다 오늘은 팝탈 먹을거에요 팝탈 뭐냐면 미국에서 애들한테 가장 인기 많은 아침식사 아이템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팝탈스가 뭔지 설명해드릴게요 팝탈스는 미국식사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커튼은 크러스트 빵이고 그 위에는 설탕 프로스팅이 있어요 안에는 잼이 있고요 1964년도에 출시된 음식입니다 미국에서 보통 아침에 먹는 음식입니다 팝탈스는 영양성분은 거의 없고 칼로리가 엄청 높아요 미국에서 주로 아침식사로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 한국인들에게는 제대로 그렇게 안보일거에요 거의 과자라고 생각할겁니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침식사입니다 자 안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잼 들어가 있어요 진짜 옛 추억의 음식이네요 어릴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이게 식사야? 애들 브레이크스트로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아침밥? 아침밥이요 안 먹는 미국 애들 없어 그 정도? 그 정도 다 먹어 나도 어릴때 먹었고 학교가면 애들 이곳 먹고 있어 아 진짜? 아침에 엄청 많이 먹어 그만큼 맛있다는거죠? 뭐 저는 이제 어른이니까 모르겠어 안 먹은지 한 15년 됐을걸? 한국 오고 나서 한 번도 안 먹었어 이거 한국에서 찾기 굉장히 힘들어 인터넷으로 주문해야 된단 말이야 엄청 무거운데? 혹시 이거 잼이야? 안에 잼 들어가 있어 토스터 사진이 있네? 이거 토스터 넣어서 먹는거에요 데워서 먹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한국에서 안 먹더라구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이거 다 한 뭔지 모르더라구요 근데 미국사람 다 알아 과연이랑 에리나 반응 너무 궁금해서 오늘 가져왔어요 산산한가요? 열어볼까요? 네 뭐지? 아 이렇게 어릴때부터 이렇게 보장이 됐어 우와 하나에 두개 들어와 있어 예전의 장면은 이쁘게 된다 네 이쁘게 된다 우와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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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맛있어보여 이거 원래 토스터로 채워서 먹는건데 채워볼까요 좋아요 자 이제 토스터에 넣으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넣으면 돼요 네 저게 산산이 안가 산산이 안가 산산이 안가 어릴때 이거 맨날 먹었는데 학교 가기 전에 진짜 너무 빨리 와 냄새 좋지 미쳤다 이거 미국 아침 냄새야 오 대박이다 너무 좋아 뭐 뭐부터 먹어보고 싶어? 나는 스타러베리 자 60년부터 여러가지 밥 털 맛이 나왔는데 리스트 보여드릴게요 음 frosted blueberry 블루베리 블루베리 머핀 frosted brown sugar cinnamon frosted cherry chocolate chip chocolate chip cookie dough chocolate fudge cinnamon roll watermelon cookies and cream gingerbread hot fudge 라스베리 s'mores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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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이거는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왜 미국 애들 먹는지 이제 얘기해간다 진짜 맛있어 우유랑 같이 진짜 어릴 때 맨날 이렇게 먹는데 아침엔 진짜 맛있는데? 그치 대박이다 엄청 맛있지 나 궁금한 거 있어 응 이거 무슨 빵이야? 어 어 불러가? 모르겠어 진짜 맛있어 일단 먹어볼까? 잠깐 먹어볼까? 응 블루베리인데 난 이거 되게 좋아해 블루베리 블루베리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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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과일 맛이 나 음 맞네 음 이게 진짜 약간 잼 안에 진짜 잼 들어가 있어요 음 음 초콜릿? 응 너무 있죠 코코아 향 음 멍빛 냄새 브라우니 맛이야 브라우니 맞아 진짜 브라우니다 대박이다 방금 이거 오마켓 있잖아요 브라우니 이거랑 똑같은 맛이에요 진짜 맛있다 맛있어 에리나 말 없으면 엄청 맛있는 거야 음 말 안하면 엄청 맛있어 에리나 원래 이건데 말 없으면 진짜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어 근데 밥 탓 맛이 되게 다양해 쿠키 앤 크림도 있고 라즈베리도 있고 젤리 있고 스타베리도 있고 다 있어 엄청 많아 우와 몇 가지야 도대체 레드 벨러블드 피닛버터 초콜릿 피닛버터 바비 스파클 베리 프렌치 토스트 Pirates of the Caribbean 카라멜 초콜릿 민트 초콜릿 디즈니 프린세스 주워베리 헬로 키디 며워베리 초콜릿 바닐라 초콜릿 바닐라 초콜릿 모카 메이버 베이컨 그리고 모두가 없지 더 많아 더 많아 더 많아 더 많아 근데 이거 우유 없지 못 먹을 것 같아 너무 달아 우유랑 같이 먹는 게 최고 추천 나 이거 한국에 있으면 좋겠어 찾기 좀 힘들지 그래서 보통 인터넷으로 주문해 다 먹어보고 싶다 진짜 후기해줄 수 있어? 일단 아침 잘 안 먹잖아요 사람들 그냥 아침 안 먹고 커피 마시거나 가일 같은 거 많이 사람들 챙겨 먹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그냥 기계만 있으면 바로 구워서 먹을 수 있으니까 완전 좋은 거 같아 아침에 편리해 완전 편리해 진짜 편하다 미국에서 빨리 먹을 수 있는 아침 식사야 어른들도 많이 먹는데 보통 과자로 먹어 어른들 뭐 예를 들어서 영어 하나 볼 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자야 근데 이거 혹시 그것도 있어? 지금 달콤한 거 다 먹었잖아요 달콤하지 않고 안에 투나 있구나 이런 것도 아마 있잖아 베지터벌 맛 없을 거 없는 거 같은데 아무튼 난 어릴 때 맨날 먹었던 아침 식사인데 내 추억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오빠 어땠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오늘 오랜만에 먹으니까 좋지 옛날이랑 그 느낌 똑같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대로 마시는데 진짜 확실히 아예 먹어서 막 달아 진짜 달아 아무튼 내 추억 음식이었고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알려줘서 고마워 고마워요 아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대박 에리나 하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맛있었어 진짜 대박 고마워 고마워 M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